베논님 솔직히 돈의 리액션 하나 만들어야 할 듯 키운 네 리액션 한 번 추천받을게요 장갑차 폐기를 기원하면서 니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때요? 아 그래요? 장갑차한테 제일 많이 맞은 거 가겠습니다 장갑차한테 제일 많이 맞은 거 가겠습니다 장갑차한테 제일 많이 맞은 거 가겠습니다 머리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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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러면은 기가 3개가 차 있습니다 짜잔 하고 아보를 깝니다 리니 그 다음에 자 점프강통 안타역발 점프강통 걸리면은 이렇게 무한 콤보가 오고 마지막에는 뻔인체에 휘날리기로 데미지 버그를 써가지고 추갑차가 저를 끝내는 고양이 마리오 게임이 되거든요 페놈티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